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어울려주면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놀아주지 않고 뭐하면 더 심한 것 같아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질투하나? 왜 그래? 왜 그럴까? 너 또 너가 왜 이번에 공격한다. 야야야 또 싸워 또 싸워. 야야 똥매 건달도 아니고 정말. 휘저고 다니는데요 지금. 맘 놓고 있을 수가 없네. 뭐가 왜. 뭐가 불만인데 뭐. 뭐가 불만인데 뭐. 진짜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골 때린다 얘. 알았어. 뭐야. 아주 썽이 나서 코를 박고 땅바닥에서 킥킥킥 하고 다니면서 바닥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설탕물을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간식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보니까 애정결핍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애정을 주고 있거든요. 간비야 불러도 오질 않으니까 갑자기 끙끙거리는 순간. 자기 이름도 못아들어요. 왜? 지치질 않는구나. 코시 이름도 좋아. 또 시작. 코시 있는게 마음에 안드나봐. 코시 있는게 마음에 안드나봐. 감사합니다.